아 새해도 왔는데 왜 나만 남자친구가 안 생기는 거야? 나도 남자친구 사귀고 싶다 신희 씨요 저한테도 남자친구가 생기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바로 너희들이 원하는 신이다 내가 갓동민이다 신희 씨요 젠틀하고 재미있는 남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젠틀해야 되니까 매너 한 스푼 넣어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재미 그래 재미 듬뿍 재미야 노잼을 넣으면 어떡해 인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아름답고 향기 나는 꽃이 어디서 왔나 했는데 네? 여기서 왔군요 진짜 소원이 이루어졌나? 감사합니다 앉아도 될까요? 네 앉으세요 네 자켓 좀 벗겠습니다 네 어머 뭐야 아니 재미있지 않아요? 재미없어요 바지 좀 내리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웃길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아 미안합니다 어머 아 와 셔츠가 아닐까 아 진짜 재미있지 않아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캔니 씨 뭐 드실래요? 아 저는 그럼 마키아토로 먹을게요 여기 까라멜 마키아토랑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하게 해주세요 아 생각해봐요 아이스인데 어떻게 따뜻하게 예수님 시럽은 넣어드릴까요? 시럽 시럽 아 뭐야 오 마이 갓 아이 까똥민 감사합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재미있어 노잼느니까 저러잖아 야 앉으세요 개그 좀 빨리 넣어 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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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개그 넣어라 그래 개그 넣어 개그 자 이제 개그 나온다 그렇지 그렇지 개그 나온다 개그 나와 가현 씨 네? 물 좀 먹어도 될까요? 드세요 어 그렇지 개그 나와 가현 씨 이거 물이 왜 이렇게 짜요? 네? 허우짜 허이짜 허이짜 물이 허이짜 이거 언제 깜짝 놀라는 거야 야 똑바로 등거봐줘 야 뭐야 아 유통이야 지랄짜놈 지랄짜놈 언젠저 개그를 씹어놨 아 정말 대박인거 같아 아 진희 씨요 저렇게 재미없고 가벼운 남자 말고 듬직하고 남자다운 남자 만나고 싶어요 야 요번에 실수 없이 해 예 어? 저기 듬직하고 남자다워야 되니까 일단 책임감 좀 넣어 책임감 어 남자의 그 자부심 자부심 자부심이 들어가야된대 자부심 남자의 자부심 역시 자부심이 자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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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격지심을 넣으면 어떻게 하냐고 자격지심을 해 자격 인간이 완성되었습니다 아 하하하하 아 오늘 좋은데 왠지 좀 있을 것 같은데 예아 뷰리풀 섹시 큐리 베이비걸 저는 신을 믿지 않아요 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보이는 것만 믿거든요 하지만 이제 신을 믿을 거예요 당신을 오? 뭐야? 얼굴은 별로지만 듬직하다 하하하하 저기 좀 앉아도 될까요? 아 네 앉으세요 그럴까요? 전화가 이렇게 아이고 이거 중요한 전화인데 좀 받겠습니다 아 네 여보세요 어 호식아 치킨집 아니에요 치킨집 아니에요 그래 내 친구 호식입니다 최호식이 상암초등학교 동창 최호식이 뭐 좀 떠나야 되는 호식이라면 다 치킨 시키는 줄 알아요 오해라고 의심으로 그러는데 호식이 내 친구 저는 갈 겁니다 아유 진짜 치킨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에 치킨이 있었던 거야 나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 치킨이 이렇게 있다고지 어어어어 치킨 가야겠다 똑똑하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이렇게 오해하실 겁니까 오해하실 거예요 아 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럼 또 제가 오해한 겁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 그래 가연씨 잠시 밖에 나가 야 말도 안 돼 야 참 아니 가연씨 아니 이런 밥이 어딨어요 저는 아까 가연씨가 배바지가 싫다고 그래서 이렇게 바지를 내릴 것 같은데 지금 날 보고 웃는 것 같은데 뚱뚱하니까 지금 날 보고 웃는 것 같은데 엉덩이가 막 이만 시간이니까 뚱뚱하다가만 웃는 것 같은데 야 내가 오늘 기분이 많이 안 좋거든 너 지금 당장 사과해 사과해 사과 말고 배 그래 그래 나왔다 배 배 이렇게 나왔다 그래 다 처먹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 여기 넣을 데 없어서 여기도 이만씩 이렇게 나왔다 그래 어떻게 할래 이 자식이야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계란말이 그래 말 나온 김에 계란말이 하나 사줘봐 사줘봐 인마 사줘 사조 참치 뭐야 나 이제 기도 안 해 그래